핫 루키포이 크루 아스트로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.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는 아스트로는 데뷔 6개월만의 단속 콘서트 또는 물론 해외 쇼케이스까지 고사히 맞췄다고 합니다. 맞습니다. 정면부에서 먼저 포즈 좀 취할까요? 자 편하게 포즈 하나, 둘, 셋, 자 오른쪽인 오른쪽, 오른쪽 하나, 둘, 셋, 자 왼쪽을 볼까요? 왼쪽, 왼쪽 넷, 자 하나, 둘, 셋 자 우리 정면부에서 우리 아스트로분들 순간빠분 포즈 한번 보여주세요 순간빠분 순간빠 줬어요 오늘 그 무대, 그 레드컵 현장입니다. 하나, 둘, 셋 아 그래요 자 순간빠분 아 좋아요 됐습니다. 네 아 네 얘기 잠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아 또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뭐 네 의상도 봄상치가 않네요. 자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? 자 인사드리겠습니다. 원어비어사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입니다. 네 우리 아스트로분들 어 새해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어 일단은 어 저희가 2016년에 3집까지 이제 마무리를 지어서 이제 저희가 계절 컨셉이라 겨울 앨범만 남겨두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께 찾아뵐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역시 팀에서 랩을 받고 있는 친구라 네 얘기할 때 아 그래요 오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아 멋있어 멋있어. 자 오늘 본무대 또 어떤 무대 준비되는지 살짝 좀 팁을 좀 주시죠. 네 저희 이제 아스트로만의 기분 좋은 색깔로 꾸며봤으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의 고백 네 3집 타이틀곡인 고백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자 저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드네요. 대본에 없는건데 네 네. 네 차은호군 네 올해도 잘생겨질 생각인가요? 올해도 더 잘생겨질거에요? 어떻게 미리 좀 경고 좀 해주세요 저희들한테. 경고 좀 해서 올해도 더 잘생기겠다. 이제 그만 좀 잘생기겠다. 저를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. 아 또 큰일났네요. 네 더 잘생겨진다고 하네요. 네 자 우리 얼굴 천재 차은호군 네 고맙습니다. 자 이제 아스터를 네 불에 뒤로 하겠습니다. 이쪽 퇴장을 할까요? 네 이쪽으로 네 네 고맙습니다. 네 가면서 가면서 우리 아로아분들께 손 한번 들어주시고 네 아 고맙습니다. 네 자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